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방송 KBS와 MBC의 편파 왜곡 보도에 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게 아주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키우고 확산, 확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편파 보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은 동일한 사건 또는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 민노총이 주최를 했던 8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노동자 관련 집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KBS가 어떤 보도를 했나, 그리고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8.15 집회 때 KBS가 어떤 보도를 했나를 비교해 보면 거의 KBS 보도 수준이 어떤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미디어 관련된 모니터링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 이를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직접 모니터를 해본 결과 광화문 집회 때, 작년 광화문 8.15 집회 때에는 일주일 동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46건,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반면에 민노총 집회에는 6일 동안에 단 3건만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만행 수준의 편파 방송이다. 만행 수준의. KBS 광화문 집회 보도 때는 코로나 재확산되는 기폭제익화를 했다. 공포 조장하는 식의 멘트, 방송을 한 반면에 민노총 보도 때는 주최측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고, 주최측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 이런 아야말로 주최측을 두둔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해서 만행 수준의 편파 방송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지난해 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에는 과잉 보도, 그리고 최근에 좌파 진영의 민노총 집회에는 축소보도한다는 지적을 봐도 왔는데, 이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모니터를 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KBS 9시 뉴스가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는 7일 동안 모두 46건, 하루 평균 6.6건을 보도한 반면에, 이번 민노총 집회는 지난 8일까지 6일 동안에 단 3건, 하루 평균 0.5건만 보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독교계와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던 8.15 광화문 집회 직후에 코로나가 확산하자 KBS는 해당 집회 주최측을 성토하고 심지어 제1야당인 당시 미래통합당의 책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연결시키며 맹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9시 뉴스는 집회 당일인 지난해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일 한두 건 정도씩 관련 뉴스를 보도하다가 8월 18일과 19일 하루 22건의 리포터 중에 13건, 또 9건, 또 21일에는 전체의 20건의 리포터 중에 9건과 11건,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지금 광화문 집회에 관련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늘어나니까 전부 다 광화문 집회의 원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민노총이 종로 1대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코로나가 확산됐으니까 전부 다 거기 민노총 집회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도량을 보더라도 정의는 43건, 여기는 3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1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편파보도, 그러니까 만행 수준의 보도다 하는 겁니다. 이래놓고 KBS가 국민의 방송이다고 하면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 또 비슷한 공영방송인 MBC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조작 관련한 취재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취조하듯이 그렇게 취재를 하다가 들림이 잡힌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방송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급박하고 있는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예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룡노조에 있을 때도 보지 말아달라, 제발. 이런 방송을 보는 순간 전부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직접 안에서 경험했고, 지켜봤고,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순간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조국 집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파들이 모이던 광화문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KBS가 그때 단 3천명이 모였다고 하죠. 단 3천명.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을 단 3천명이 모였다고 한 것도 다른 집회를, 친정부 집회를 보도하면서 그 뒤에 한편 광화문에서 반정부 집회에 3천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도했던 KBS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던 서초동에는 거의 200만 명이 모였다고 토업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200만 명. 그 서초동에 200만 명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까지 헬까지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렇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방송국에 있었던 저로서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너무나 왜곡, 편파, 조작한다는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게 그게 이제 방송이 설마, 방송이 설마 눈에 보이는데 화면을 보이는데 화면도 얼마나 조작 가능하다는 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찍으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 많이 모이는 사람 중에서도 없는 것만 찍으면 아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방송의 조작이라는 겁니다. 조작, 이미지 조작. 국민의힘은 KBS는 하루 총 보도량의 절반을 관련 뉴스로 도배를 했다고 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보수 진영 책임론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보도 내용 또한 집회 참가자들을 통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서 검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가 하면 광화문 집회는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이런 공포를 조정하는 자극적인 멘트까지 동원했다고 보도 내용을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KBS가 지난 3일 코로나 재확산 기류에도 약 8천여 명의 조합원을 동원해서 조신 집회를 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선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KBS 9시 뉴스 당일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한 건씩의 관련 보도를 했고 그마저도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등의 표현으로 민노총을 두둔한 보도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후에 지난 6일부터는 뉴스에서 민주노총이라는 네 글자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룡방송 KBS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서 들이댔던 매스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너선한 잣대로 민노총 집회를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만행 수준의 보도였다. 국민 앞에 수신료 인상을 고려나는 KBS의 뻔뻔하고 무드한 잣대에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를 향해서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하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집회에 대한 KBS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양성동 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사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 무게는 했다면 범죄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범죄. KBS의 구조를 보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핵심 보직은 거기에 출시되어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조 간부들 했고 그래서 양성동 노조위원장도 했고 다른 간부들도 노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도는 보도 관련돼서 노조 책임자 또는 편성은 편성 관련된 노도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양성동 체제라는 것에 지금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격려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노영방송 이 노조가 누굽니까? 민두노총 산하입니다. 민두노총이 우리 체제를 부인하고 있고 즉 문재인과 협약을 맺어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당시에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4월 27일경에 문재인과 단체 협약을 이렇게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재인과 언론 노조 간부들이 그래서 서로가 뭔가 정책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한다. 그런 게 바로 지금 이런 언론 지형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언론 대참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면 나머지 심지어 검찰까지도 사법까지도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 보도를 함으로 해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이 언론의 자유가 내부적으로 노조에 의해서 장악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틀어졌고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도 문재인의 지지도가 40%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제 언론 또 문재인 정권을 홍보하고 있는 언론 TV에서 교통방송 같은 저런 프로그램이 라디오의 시청률, 청취율이 높다고 1위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선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적은 것이다. 언론을 보면 또 사법을 보면 우리 사회의 판단의 기준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제대로 보려고 해도 비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론의 책임이고 오늘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확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언론 자체가 무너졌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방송이 감시해야 될 당사자가 경찰입니다 하고 경찰로 둔갑해가지고 야권의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검찰을 사칭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한쪽이 기울어졌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KBS는 지금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3,800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정 방송부터 하고 그다음에 수신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런 방송 차라리 문을 닫아라 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것도 아니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니까 정말 염치 없는 방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